전 세계에서 백이성 유튜브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에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참석 인원을 보여주신 무려 2강인데도 원래 2강, 3강이 가장 출석률이 떨어지거든요. 1강이 제일 높아요. 뭐 응고 싶어서 한번 와보는 거죠. 그런데 아 저런 거구나 이러고 나서 꼭 어디 나가면 내 강이 다 들었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2강에도 이렇게 꾸준히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이성 학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러는데 마이크가 딱 고장나고 이러면 굉장히 대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돼요. 아아 아 아 아 나오고 있습니까? 아 아 나오나요? 네. 조용필과 전두환. 네. 아 그 1강에도 참석해 주시고 2강에도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지만은 한수영 구독자님한테는 반만 감사드린다. 왜 지난번에 안 왔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한수영 구독자님께는 반만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강 조용필과 전두환. 1980년대. 백이성 학과장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채널아트입니다. 이게. 예. 채널아트입니다. 구독을 아직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이 강의를 보시는 분 중에. 나는 구독하지 않았고요. 야. 왜 고양이 키우면은. 맨 처음에 고양이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주사기로 이렇게 우유를 넣어주면은. 안 먹을 거야. 이라고 딱 버팁니다. 이렇게. 이래갖고 막 뱉어버리고 막 흘리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한 끼를 딱 굶기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허겁지겁 막 달라들어서 먹습니다. 배가 고프거든. 내가 괜히 성질을 부렸다 이런 생각도 하고. 여기서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예. 우리 박혜미 구독자님하고. 저희 학과장님하고. 황은경 작가만 웃고 있습니다. 왜 웃느냐. 본인이 겪었거든. 본인이 겪었거든. 아까 윤문기가. 지교론은 20년째 못하는 게. 부조금만 20년째 내고 있습니다. 과연 걔들은 올 것입니까? 이라는데 누가 웃습니까? 황은경하고 박혜미 학과장이 웃고 있는 거야. 왜? 알거든. 알거든. 나머지는 모르는 거야. 내가 웃어도 되는 거야. 윤문기가 누구더라. 이라고 있어요. 아, 지난 시간 그 고무링이라고 하는 거죠. 여자분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런 표정이 있습니다. 고무링이 뭔데? 그런 것도 있나? 그렇죠? 남자분들은 고무링이라면 악몽이 좀 있습니다. 그거 잊어먹고 한 번씩 두드려 맞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 분은 유튜브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다 나가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무링이 없어져가지고. 심지어는요. 고무링을 왜 잊어먹어? 군인이 장난이야?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군인이 장난이야 했는데 어떻게 돼요? 막 야단치고 있던 그 장교도 고무링이 없는 놀라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놀라운 사태. 진짜 힘들어. 조용필 조용필 조용필은 10대 가수 가요제에 몇 곡을 진출시켰을까요? 10곡 10곡 10대 가수 가요제에 10곡을 진출시켰을까요? 10년 동안 한 곡씩만 올렸나요? 30곡 28개의 곡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마 여자는 임의자, 남자는 조용필. 이건 뭐 변함이 없습니다. 남진과 나훈아의 팬들이 조금 의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0대 가수 가요제에 거기에 자기가 올라간 거는 11번이지만 그 11번에 28개 곡을 올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히트곡으로 올해의 히트곡에서 4곡 많게는 올해의 히트곡에서 적게는 3곡 4곡에서 3곡으로 야, 편차가 이렇게 적을 수도 잘 없을걸요 아마 그래서 남진, 나훈아 씨는 10대 가수 가요제에 의미는 잘 없었어요 사실은 1980년대가 이상하게 어떤 시대였냐면 우리에게 이거 우리 황은경 작가 반드시 클로즈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의 시대였습니다. 이게 1980년대입니다. 경쟁입니다. 경쟁 1980년대부터 나왔던 말 너 반에서 몇 등이야?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 옛날부터 있었던 말 같죠? 아니에요. 80년대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전체 수석 이런 말이죠. 서울대학교 학력고사 전체 수석하고 자,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이 언어가 두 번째 학력고사 여학생 수석 들어보셨을걸 이거 어, 그 다음 어떻게 돼? 각 대학교, 서울대학교, 먼대학교, 먼대학교 얘 어떻게 해? 입학수석 과수석 이런 말들이 여러분 70년대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험치는 문제가 다 다른데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고등학교 1학년 일제고사 뭐 이런 거 있죠? 2학년 일제고사 전국 학력평가 모의고사 이런 거 언제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어? 80년대 이게 누구의 작품입니까? 소위 쓰리허 중에 한 명 허화평이라는 개새끼의 작품입니다. 이게 허화평, 허문도 그 다음 또 누구 있어요? 허삼수 허삼수라고 있잖아요. 88년 총선에서 노무현한테 박살난 놈 그죠? 김영삼이 허삼수를 잡기 위해서 부산 동구에 노무현 변호사라는 사람을 전략공천합니다. 김해 진영읍에서만 자랐고 부산 서구에서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법인을 하고 있었던 그래 초창기 1988년도에 부산동구 통일민주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전략공천으로 노무현이라는 변호사가 부산동구에 딱 등장합니다. 제가 부산동구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야 선거대책위원장이 누구? 문재인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 이러니까 한 변호사 사무실에 책상 두 개 놓고 있던 변호사가 차례로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역사상에 또 나올까요? 한 선거 캠프에 하나는 후보가 하나는 선대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차례로 대통령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아니면 이렇게 한번 또 여쭤보죠. 전 세계 역사에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물론 선대위원장 이런 거 없이 안 하고 그냥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으로 이렇게 친구 뒤에 줄줄 때려댕기다가 대통령이 된 노태우라는 인간은 있어요. 그런 인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앞에 그 볼드헤드 이미지에서 어떻게 됩니까? 물 이미지로 바뀐 사람이죠. 그렇죠? 볼드헤드 이미지에서 물 그렇죠? 물태우라는 유명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연대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싹 외우기 쉽잖아요. 그렇죠? 내가 역사 선생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역사 선생 중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연표를 이렇게 쫙 정리해 놓고 외우라는 사람이에요. 마치 지가 큰 학생들에게 무슨 배려를 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이거 고생스럽게 만들었다 알겠나? 돌았나? 저기 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어렸을 때부터. 저 우째 외우는 지 같으면 외우겠나? 아니 지가 외우고 있으면 그러면은 표를 보고 왜 적어요? 외워서 적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도 못 외우는데 와 아들 보고 외우라카노. 그렇죠? 경쟁의 시대예요 무슨 일등 반에서 일등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그렇게 강조하던 시절이에요 그게 천구백팔십 년이라는 게. 굉장히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했다 과외 금지. 그렇지 과외 금지. 그런데 응답하라 88 보니까 그 도롱룡 저거 아버지가 뭐 하고 있습니까? 과외 안 하고 있던가요? 우리 도롱룡이 뭐 우리 학주가 원래 전공이 화학이잖아 이러면서 그 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과외하고 있더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십니까? 도롱룡이 그 얘기하면서 흥흥 이러면서 웃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일상적인 부조리와 폭력에 대하여 감수성이 무뎌진 거예요. 저항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야. 저거는 우리 집안에 큰 경제적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면 선생 월급으로 살아야지 왜 과외를 해가지고 그 수많은 애들한테 따로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과외 지한테 하는 학생한테 그게 예뻐 보이겠어요? 아이가 이상해 보이겠어요? 선생이. 예뻐 보이겠죠? 지한테 과외하는 학생은. 지한테 과외 안 하는 학생은 예뻐 보일까 더러워 보일까? 더러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선생이야. 안 그래요? 아니 나는 좀 틀려요. 왜? 내 거 구독해 주는 사람은 예뻐 보이죠? 내 강의 수강해 주는 사람은 아름다워 보이죠? 그렇죠? 내 강의도 수강해 주면서 그렇죠? 멤버십도 해 주면서 실시간 스트리밍에도 늘 오시면서 실시간 스트리밍에 오셔가지고 슈퍼챗도 쏴주시면서 카카오뱅크로 후원까지 해주시는 김윤옥 구독자님은 내가 20대로 보일까 60대로 보일까? 20대로 보일까 60대로 보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우리 와이프가 오해를 하겠어요. 어?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제 눈이 이상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학교 선생이 왜 과외를 하지 마라. 60년대, 70년대에는 과외를 다 했어요. 60, 70년대 선생하던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좀 유튜브 보시는 분들. 선생을 하는데 집을 어떻게 사요? 선생 월급으로. 학교 선생님들의 관사가 왜 주어집니까? 옛날에 일부 학교에서. 집사는 그런 거예요. 욕심부리지 말고 애들 가리키는데 전념해라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 제가 강의하고 있는 청백리 오리이원익정성이 오리이원익정성이 왜 그랬겠어요? 38살 나이에 황해도해주고울이 안주고울 지금 평안남도 송림시가 되어 있는 그 안주고울에서 전염병이 돌자 거기에 가서 자기가 한번 뭘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뽕잎나무를 갖다가 심는단 말이에요. 척박한 토양.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경작을 안 해서 토질이 척박하더라도 어떻게 돼? 내가 여기에다가 척박한 토양을 가장 잘 견디는 뽕나무를 심어가지고 누에고치의 고장으로 변모시키겠다. 그래서 무명하고 명주하고 비단을 갖다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고장이 되면은 10년 동안 역병에 시달렸던 안주는 다시 원래 이름 평안할 안자 이거란 말이에요. 한자가. 평안할 안자란 말이에요. 이 안주를 회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독려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당시 황해도 관찰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얼마쯤 되면 네가 성과를 낼 수 있겠노? 안주목사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조선시대 부, 목, 군, 현이었잖아. 그지? 이거 기억 못하시는 분은 나가세요. 그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요. 제 강의를 수강하실 자격이 없어요. 나가세요. 아무리 뭔가를 읽고 수강을 하려고 해도 배경 지식이 뭐가 갖춰져 있어야 될 거 아이가. 안 그렇습니까? 이건 마치 말이죠. 한국 현대사를 자기가 전공한다면서 박근혜 얼굴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런 사람도 있습니까?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걸 어떻게 듣고 있겠어요? 저런 사람은 대통령도 했어요. 왜 이런, 누가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텔레비를 안 보고 살아서 말이 됩니까? 스마트폰은 폼으로 있나? 그래갖고 그런 사람이 스마트폰 쓰고 있어요. 그것까지 차고 있다. 그 외에 카톡 알람 주는 시계 있잖아. 그것까지 차고 있다. 스마트워치라 합니까, 그거를? 그것까지 차고 있으면서 박근혜가 누군지 몰랐어요. 진짜 그런 사람 봤어요. 없는 것 같죠? 내가 그 앞에서 발로 찰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안할 안자를 쓰는 안주가 될 거야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해. 석 달 뒤에. 석 달쯤 되면 그 할 거라고 관찰사한테 보고했는데 그래서 어째서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랬더니 와이고, 우리도 압니다. 뽕잎을 이렇게 재배해서 하면 우리 안주가 다시 잘 살게 되고 회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왜 안 해? 촌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 뭐 합니까? 하면 나리가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 역병에 걸려 계속 못 살다가 죽으나 그렇게 실컨 불이 무김을 당하고 단물만 쏙 빠져서 실망감에 화병 나서 죽으나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노동을 안 해야죠, 저희가. 이게 여러분 1585년도 조선의 모습입니다. 임진왜란 나기 7년 전 오리이원익 정승 37살 때 그래서 오리이원익 정승이 아, 이거구나. 사회의 직접 자본, 즉 현금의 막대한 투입 사회 간접 자본, SOC, 소셜 오버헤드 카피탈이라고 하죠. 이 소셜 오버헤드 카피탈 사회 간접 자본의 무한적인 투자 혹은 스타 정치인의 긴급 투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세 개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세 개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 세 개보다 더 앞서는 게 뭐예요? 백성들이 관과 공공사회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렇죠?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뭔 놈의 돈을 갖다 퍼붓고 뭔 놈의 SOC를 갖다 하고 무슨 스타 정치인을 거기다가 긴급 낙하산 공천을 해도 다 필요 없어요. 백성들이 믿지는 않는데 뭐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어제도 제가 종로구청 강의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조선의 중심 가치는 바로 이겁니다. 믿을 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조선의 동서남북 이렇게 연결되는 조선 한양 궁궐에 있는 한양도성 여기에 뭐야? 동, 서, 남북이죠. 뭐예요? 동 인, 의, 예, 지가 돼요. 인, 의, 예, 지가 돼요. 인, 의, 예, 지. 홍인지문.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돈의 문. 그렇죠? 이쪽은요. 숭례문. 그다음에 여기는요. 홍지문. 인의, 예, 지 되죠? 그럼 신은 어디 있는데? 이 가운데. 보신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신각, 신을 중요시하게 되는 어떤 조선의 주자성리학의 이상사회 이 정도전이 조선을 할 때에 맨 먼저 이것부터 설계를 하고 시작했다. 한양을 설계할 때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반드시 사직이 여기에 궁궐을 짓는다. 경복궁. 그리고 경복궁을 짓고 경복궁의 왼쪽에 종묘. 종묘. 그다음에 종묘의 오른쪽에 뭐야? 사직을 짓는다. 사직단. 종묘는 왕실의 조상. 왕실의 왕과 왕비. 그리고 그 왕과 왕비를 보필할 최고의 정승들. 신하들을 배향하는 것이고 한 4명에서 5명 정도. 적게는 3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여기 사직이라는 건 뭐예요? 농촌 사회. 이 토지 사회이기 때문에 사직단. 즉 토지의 신과 곡식 소출의 신을 모심으로써. 우리 사극에 맨날 나오잖아. 전하 종묘 사직을 보존하셔야 하잖아요. 종묘 사직에 누가 될까 걱정이 옵니다. 그 종묘 사직에 누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조상과 토지 신에게 노여움을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노여움을 사서.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왕조가 망한다 이 말이죠. 풍년이 왔네 이게 태평 그 풍년가 아닙니까 여러분 송소희라고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 거기 보시면은 풍년이 왔네 그 풍년가에 그게 나와요. 그 노래를 맨날 부르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로 그렇게 해야 자꾸 이 말이 씨가 돼가지고 풍년이 된다고. 이게 쌀값 쌀이 남아 돌아가야 좋은 거예요 조선시대라는 거는. 그래야 무슨 단술도 빚고 그걸로 막걸리도 빚고 청주도 빚고 떡도 만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경쟁의 시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합동노동을 하기보다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어떻게든 막아야만 했던 전두환의 1980년대. 사람들이 두 명 세 명 이상 모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1등만을 대우하는 세상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게 허화평이 그 새끼의 계략이에요. 그래가지고 삼성 그 무슨 삼성그룹 광고인가 1995년도에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합니다. 하는 세계 최악의 광고가 등장한 거죠. 그죠. 세계 최악의 광고. 그 세계 최악의 광고가 우리나라에 몇 개 있어요. 프루덴셜 생명 광고 10억을 받았습니다. 말없이 웃었습니다. 하는 그 광고 모릅니까. 여러분들 사망보험금 10억 받고 좋다고 웃는 거. 그죠. 그러다가 왜 프루덴셜 LP인가 라이프 플래너인가 누가 나타나가지고 남자가 안녕하십니까. 노트북 딱 켜고 있는데 옆에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왜 이제 그 바람필라고. 세상에 그런 개같은 광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제작한 프루덴셜이나. 그래서 재생명보험은 프루덴셜에 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남에 두 번째. 이거 하면 인공지능이 프루덴셜 광고를 또 띄울지도 모르겠다. 프루덴셜만 딱 들어가지고 인공지능이. 멍청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 뭐 또 광고 뭐야 파리바게뜨 광고. 이민정이 나와가지고 너 드디어 군대 가는구나 정신 좀 차리겠네 뭐 이러면서 여자는 남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래 니 카드로 포인트 적립을 많이 해줄게 뭐 이런 소리하고 있고. 그 포인트 적립된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일병 휴가 때 니한테 케이크를 선물로 주겠다. 이런 것이 소위 뭡니까. 광고 기획자가 미친 광고예요. 그거는 정말 군대를 갔다 온 남자로서 정말 뚜레주루에서만 빵을 사 먹어야 되겠다는 아주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잖아 또 여자분들 어 난 파리바게뜨 그 포인트 적립해서 사줬는데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미친 광고가 뭐예요. 살균 세탁 하셨나요 하우젠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가인 나와가지고 왜 귀신 목소리로 그 살균 세탁 하셨나요 하우젠을 네 번 얘기하는 거 있잖아. 알람 소리로 다들 그걸로 설정했다 그러죠. 귀신 여자 소리에만. 제가 지금 도저히 제 체면상 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 유튜브로 살균 세탁 하셨나요 하우젠을 한 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가인이 나오는 광고입니다. 경쟁인 여기 1등만을 기억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1등만을 기억합니다를 황급하게 이미지를 메꾸기 위해서 삼성생명의 행 광고가 뭡니까. 뭐 이러다가 우리는 그 사람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뭐 이런 광고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우리는 그 사람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뭐 그 추석 명절에 아들이 안 내려왔는데 서울생활 안 내려왔는데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이 어제 밤에 왔다가 너무 일이 바빠서 새벽같이 올라갔다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네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한 여자. 우리는 그 여자를 엄마라 부릅니다. 뭐 이런 광고 기억 안 납니까. 다들 신문 이런 거 잘 안 보세요. 그런 거 잘 안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1강에서 그렇게 70년대에는 공감을 하고 들으셨어요. 80년대도 공감을 못 하시면서 아 90년대도 공감을 못 하시면서 어떻게 70년대를 그렇게 공감을 하셨나요. 놀라운 일입니다. 타임머신으로 이렇게 건너뛴 모양이죠. 믿을 신 자라 중에 이 신이 어떻게 됩니까. 경쟁을 하게 되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무너지죠. 경쟁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믿고 살아요. 서로 못 믿으면 제일 웃음 짓는 사람은 누굽니까. 전두환이죠. 그죠. 우리의 권력이 계속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불안해 걔는. 안 모이게 하려면요. 모든 학급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1978년도에 나왔던 한국의 교육학과에서 나왔던 논문이 절대로 한 반에 30명이 넘어가면 안 된다 학급 인원수가. 그거였고 세계적인 교육학계에서도 다 그걸 했고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국력이 되는 나라들은 전부 다 뭐냐면 20명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었어요. 더 이상 넘어가면 애들이 인성교육이 안 된다고. 오직 우리나라만 어때요. 한 반에 60명, 70명을 고집했던 게 1980년대입니다.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우리는 못 사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바로 전두환의 괴펠스. 쓰리허의 작품입니다. 허문도, 허삼수, 허화평. 거기다가 KBS 사장을 했던 이원홍까지. 이원홍이 냈던 최악의 바보 작품이 뭡니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뭐예요? 이상가족 찾기. 전국민이 전두환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원홍의 바보 같은 소리. 첫 방송은 광주 MBC에서 해야 된다. 82년도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런 소리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있었어. 저 사람 저런 걸 어떻게 저렇게 외워가지고 줄줄줄줄 얘기한대. 그러니까 내가 강사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저런 걸 어떻게 저렇게 줄줄줄 외워가지고 얘기한대. 어떤 사람이 얘네날 때 야 니가 박정희 때 살아봤나 내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럼 니는 당군하고 살아봤나 인마 내가 바로 그랬잖아요. 아메리카에 간 우리나라 그 인디언들이 다 우리 민족이라고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참고 도서까지 내한테 보냈대. 내가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다. 정말 그 환바들 아주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환당국이 빠들 정말. 아휴, 너를 보고 백이성 강사님. 제가 구독자 4천명 됐을 때부터 그러기 시작했어요. 아휴, 백이성 강사님이 환당국이를 해설해 주시면 민족의 역사가 바뀔 거고 내가 모르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없어지면 민족의 역사가 바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하고 그랬어요. 그런 개소리 내한테 와서 하지 마십시오. 무슨 단군의 왕조가 어떻고 뭐 환웅의 왕조가 어떻고 뭐. 아휴, 그 사기꾼들 정말 내. 요거는 책이고 가요가 알려주는 한국 근현대사 신촌대 가라오케 근현대사 요거고요. 요거는 요번 강의의 그겁니다. 요 때 가라오케 근현대사 할 때 요 그 우리 테라노대 김지선 학과장이라는 분이 요렇게 해주셨고 지금은 또 고지연 학과장님이 또 요렇게 만들어주셨고. 전에 했던 그 김지선 학과장의 캐릭터를 고지연 학과장이 가져온 겁니다. 가라오케 근현대사 맨 처음 할 때는 저 신촌에서 했거든요. 그때는 수강생들이 거의 제일 많이 했을 때가 그때가 5월 18일날. 5월 18일날이 월요일이고 매주 월요일에 했었거든요. 맨 처음 강의를. 그래서 5월 18일날 그때가 2015년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였죠. 그래서 뭐냐면 이거 무슨 행진곡이고 님을 위한 행진곡. 그게 금지곡이 되느냐 마느냐라는 이런 70년대 논쟁을 그때 벌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대문 구청에서 그때 내가 그 노래를 부르는가 안 부르는가 이런 거 감시하러 나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나는 감시하러 나오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신촌이거든. 창서초등학교 있는 그 옆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르든가 말든가 해서 무려 그때 수강생. 5.18과 민중가요라는 이름으로 제가 노래하는 가라오케 근현대사였는데 103명이었습니다. 그때 수강생이. 유튜브도 없던 시절에. 그래서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제5강이었는데 제1강 처음 시작할 때는 수강생이 윤번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이게 1강, 2강, 3강 가면서 갑자기 60명, 7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과들은 3명, 2명, 5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보고 망한다 그랬거든. 어떤 사람은 너무 진지하게 딱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신촌에서 건물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역사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놀려고 만든 신촌대학교에 역사라는 과목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역사 과목은 반드시 실패하고 망할 것입니다. 정말 이 어조로 얘기해서. 이놈이 들어오면 나는 나가겠다 뭐 거의. 나는 역사가 싫어서 문과로 안 가고 이과로 간 사람입니다 뭐 이러면서 있잖아. 그게 진짜 공대 나왔어요. 지금 걔하고 내하고 연락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런 놈이 사업을 하니 사업을 하면 판판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사람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전하놓고 지가 어디라고 살아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103명 안에 지도 이렇게 뒤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었어. 미친놈이지. 사람이요 우리가 6.25 때 생긴 이 속담인데 이렇게 지나갈 때 길거리를 지나갈 때 피난 내려갈 때 목이 마르잖아요. 괜히 목이 마르고 그렇죠. 우물에 침을 뱉지 마라 그래요. 이 우물이 자기 입에 안 맞다고. 그죠. 왜. 이 침을 뱉으면 돌아오다가 지가 다시 먹을지도 몰라요. 남에게 악담을 하지 마십시오.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원수 같은 짓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나 오늘 이 사람을 처음 봤고 이 사람에 대한 그냥 그 일 뿐이야 그냥 같이 출발하게 하고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수강생의 선택에 따라서 누가 살아남는지는. 그거는 하늘에게 맡겨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추세로 보통은 이제 창업을 하거나 뭔가 뭐 자산을 관리해 본다든지 어떤 뭐 그런 좀 재미있는 놀이를 뭐 이런 하는 과라든지 이런 거는 좀 살아남더라. 보통 보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역사라는 거는 정말 내가 싫는데 그럼 내가 안 들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일어나가지고 막 절대로 막 안 된다고 막 이러다가 그 처음에 이제 한 명 할 때는 걔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거 봐라 하지 마라 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할 때는 걔도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을 그 서대문 구청 공무원 앞에서 아주 멋있게 백여섯 명이 다 같이 부릅니다. 안 부르는 놈 다 나가라 이래가지고. 서대문 구청 공무원들이 아주 쫄아서 저거도 부르고 앉아있어. 저거 미친놈들 아이고 진짜 그때 그 구청장이 문석진 구청장이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구청장 문석진 구청장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잖아. 왜 미친 짓거리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왜 보내느냐고 우리의 강의에 박근혜 장단의 춤이나 추는 주제에.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 될 때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도 문씨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따워 행동을 해놓고. 지도 문씨래. 참 어이가 없어서. 민주당이라고 다 좋은 줄 아세요. 아이고 참. 자 두 번째 보시죠. 언론기관. 여기 뭐라고 적혀있습니다. 통폐합. 그렇죠. 여기서 마치 한자를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더라. 폐쇄할 때 폐자입니다. 통폐합. 요게 여러분 급자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합자가 급하고 헷갈리시는. 요게. 윤리 심의 기능 강화. 이렇게 돼 있죠. 윤리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전두환이 지가 뭔데 요즘 생각해보면 남의 윤리를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지가 뭔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뭐야 투개표 과정을 정당하게 거친 사람도 놈의 도덕성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 지는 체육관 대통령 주제에 무슨 구태타 일으킨 놈의 새끼가 무슨 자격으로 남의 윤리를 심의하고 말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 군발이 새끼가. 잘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린지. 비슷한 인간들 많이 있죠. 뒤에 사진 보니까. 여기 보시죠. 금성사 컬러 TV. 뉴 하이테크 광고. 중앙언론사 통폐압 보시겠습니다. 경향신문. 신화일보를 흡수한 내외경제. 코리아 헤럴드로 통합. 동아일보. 서울교회 통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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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때 MBC 기자로 맨 처음 시작했던 사람을 제가 알거든요. 알거든요. 지금은 아주 높은 분이 되어 계시거든요. 제가 그러는데 그분이 작년인가 저를 불러다 놓고 뭐라 그러셨냐 하면. 이때가 좋았어. 이때가. 왜 이때가 좋았다 하는지 압니까? 광고 영업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이때는. 지금은 대도 안한 유튜브까지 등장해가지고. 언론사에 광고를 안 실을라 그러는데. 이때는요. 기업주들. 광고주들이 줄을 섰다는 거야. 제발 우리 광고 좀 실어 주십시오. 돈 좀 더 드릴 테니까. 조금 더 괜찮은. 저녁 8시나 저녁 7시. 저녁 9시. 저녁 10시. 이 타임. 소위 이거 뭐예요?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이 타임으로 좀 해 주십시오. 줄을 섰다는 거야. 지금은 뭐. 방송사 사주들이 가서 줄을 서고 있대. 기업주한테 가서. 저희 방송국에 좀. 저희 신문사에 뭐 이런 거. 그 광고주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 지금은 최고의 광고시장이 어디예요? 유튜브예요. 그것도 유튜브에 뭐. 10만 이상 채널. 그렇지 않겠습니까? 10만 이상 채널에. 싫어 달라고 했지. 심지어는 뭐야. 앞광고 뒷광고 논란까지 나오잖아요. 맞죠? 어. 그 어린 놈들이. 그 사기꾼 마인드를 배워가지고. 마치 광고가 아닌 것처럼 방송을 해야. 매출이 더 늘어나더라. 돈을 몇 천만 원씩 받아먹고. 광고가 아닌 것처럼. 내가. 내 돈 주고 산 것처럼. 광고를 하면 되더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다 된 소리 맞고. 지금 유튜브. 하나 업로드 할라 해보세요. 황작가하고. 내하고 잘 알아요. 뭐 하나 업로드 할라면요. 간접광고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돼요. 그거 안하면 넘어가지를 안해. 아시겠죠. 유튜브에 문화를 바꿔버려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 문화까지 바꿔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미국 문화까지 다 바꿔버려요. 얼마나 사기꾼인지 우리 민족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 아시겠습니까. 그게 나는 다 이 인간 때문에 그렇다고 봐. 전두환 때문에. 완전히 우리 민족을 갖다가 그냥 이 지하 백미터로 쳐박은 새끼예요 이 새끼가. 절대로 나타나지 말았어야 할 새끼. 전두환 앞에는 누구예요. 김일성이죠. 그렇죠. 김일성하고 전두환이라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압니까. 이 인간들이.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대. 네 종북 좌파리죠. 종북 좌파리. 이런 소리를 합니까. 내가 여기 언론기관 통폐합. 여러분 이거 전국민 사기극 이거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86년도 9월 달에. 소위 학자라는 이 선우 중호라는 서울대학교 총장 개새끼가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 망신을 다 시킨 새끼 아닙니까 이거. 선우 중호가 나가 이거 시뮬레이터 한 거 기억 안 나요. 금강산댐이 터지면 서울의 63빌딩이 32층까지 잠긴 다음에. 이거 보고 전부 다 기억 안 납니까 다. 왜 언론을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6년 만에 이런 짓거리도 가능한 거예요. 언론사가 말을 잘 듣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광화문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 사회가 좋아요. 이게. 이게 아주 바람직한 대한민국 사회입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막 신문사 또 방송도 다 통폐합하고 이따위 짓 해가지고 정치자금 끌어모아가지고 대선 칠하야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태도하는 법무부 장관이 사모펀드 하나 했다고 그거 가지고 뭐라더라. 대선 자금을 뭐 4년 만에 뭐 200 몇 십억을 모아가지고 대선 칠하야. 아니 그런 펀드 있으면 내 좀 소개시켜주세요. 내가 뭐 무슨 달러빚을 땡빚을 땡기서라도 내가 넣게. 윤봉기도 넣을 거야 그러면. 아니 4년 만에 10억이 250억이 된다는데. 그건 거의 미라클 펀드지 그거. 안 그렇습니까. 넣으시겠죠. 돈 넣지 그러면. 우리 김연욱 교재님 안 넣겠습니까. 최소 구자가 500만원이라 해봐라. 지금 당장 막 수업이 어디에 있노. 바로 이어 봅니다. 4년 뒤에 250억 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의 펀드가 있다고 추상하는. 어휴 사회부 기자들 꼬라지 하고. 범기야 정치부자야. 사회부가. 정치부였죠. 정치부였답니다. 그래서. 여기. 국민 모금 시국 전환 악용. 기업의 최고 10억 원 강제 할당. 참 기업하기 좋네. 기업하기 좋은 세상이었어. 아이고. 진짜네. 우리는 이 사람들의 80년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제가 제 1강에서 이런 비슷한 거 뭐 있었죠. 어. 박정희 대통령 패밀리 사진 딱 놔놓고. 우리는 이 패밀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역사적으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딸 둘의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하나 더 낳아봐야 이해가 되나.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그게 디스죠. 여기 보세요. 이 인간뿐만이 아니야. 이 인간은 더 했어. 합스부르크 왕조잖아요. 합스부르크 왕조의 특징이 뭐야. 주걱터가 아이가. 맞지. 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영화배우 하다가 대통령 되는 아이가. 로널드 레이건인가. 지랄인가 하는. 여기는요. 넨시 레이건. 이것도 영화배우자야. 무명배우. 그렇죠. 무명배우. 그리고 그 둘이. 그 다음에 이 둘이. 이거 할 때마다 맨날. 팜빠빠빠빠빠. 팜빠빠빠빠빠빠. 팜빠빠빠빠빠빠. 팜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그게 작곡가가 누구더라. 그것도 서울의대 교수인데. 교수 같지도 않고. 학자 같지도 않은 놈의 새끼들. 이 인간들. 나까소네 야스키로. 레이건. 전두환하고 나까소네 야스키로. 그래서 이때 여러분 여기 MBC 뉴스 기억 안 나요. MBC 뉴스. 지금 삼성 사장과 있는 이인용이가 하던 삼성 윤리지원관실인가 그가 있는 이인용이가 하던 뉴스 낙가손의 수상의 일본 여기 지금 잘 보시면은 낙가손의 수상의 머리가 2도 더 기울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각각에서는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땡! 띠! 여러분의 시계에 삼성 세이코 시계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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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전두환 대통령 각각에서는 이렇게 기억 안 나십니까? 땡! 전 뉴스 이득렬! 여러분 이득렬이라고 몰라? 이득렬! 그 다음에 저 누구야? 그거 이인용 그 다음에 뭐 하도 뭐 있는데가 땡! 전 뉴스에 완전 땡! 전두환 대통령 각각에서는 지금 맨날 구해 문모닝 하시던 분이 지금 국정원장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던 사람 그죠? 박지원 문모닝 이거를 끔찍한 폭력의 10년의 여자 79년부터 가고 있어요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7년 어떻게 돼요? 이게 딱 9년째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끔찍한 폭력의 10년입니다 민중혁명만이 해법이었습니다 다른 건 해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요 나옵니다 이 사람 제가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림 배치의 방법 뭐예요? 예전 중세시대 때의 지도가 어떻다고? 실제의 지리적인 크기에 관계있게 해서 영국은 실제 요만하고 중국은 이만하게 그렸나요? 아니죠 영국의 국력에 따라서 영국은 이만하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나라들은 이만하게 그리고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지도법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때는 인기가 아직까지는 많이 없었다 많이 없었다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던 만 이거 있잖아 우리 장인어른 성함이 형자,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늘 불렀답니다 맨 마지막에 그리운 내 형제여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나 이 노래를 불렀대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서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이거 이제 여기서 피아노 반전 나오죠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나오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이렇게 나오잖아 차라리 차라리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이렇게 창밖의 여자 이것 때문에 창밖의 여자가 있더라 여자가 무슨 초능력적인 존재인가 왜 여자는 꼭 비를 맞고 남자를 기다려야 되는가 가 아니고 남자가 혼자 여자를 그리워하는데 창밖의 여자의 모습이 그려져서 그거를 보고 있더라 혹자는 이걸 자살하기 직전에 남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밖의 그 여자하고 만나려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 정말 이 창밖의 여자 그 다음 그게 뭡니까 여기 뭐라고 적혀있나요 그 언젠간 나를 위해 꽃다발을 쳐내주던 그 소녀 지금 한수연 우리 수강생처럼 단발머리를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박미애 학과장님은 전혀 아니십니다 장발머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혀 아닙니다 본인 얘기하는 게 불편하다 그러시면 손으로 X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필의 조용필 7집 이 때가 어디에요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때라는 얘기죠 요거는요 요거 왜 이렇게 크게 해놨을까요 이게 어느 공연 장면입니까 이거죠 기도하는 아악 하고 난 다음에 사랑의 손길 이겁니다 비련 여러분 세상에 조용필을 상징하는 그거 아닌가요 기도하는 이러면 와악 하고 그거 이상 있나 우리나라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조용필의 비련 기도하는 와악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승철의 희야 희야 이러면 와악 날 좀 바라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장모님 성함이 끝자가 힙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결혼할 때 하도 저를 반대하시길래 돈 없고 좌빨이고 말만 잘하고 절에 말이 많아가지고 나를 잡아먹을 거고 어쩌고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희야 희야 날 좀 바라봐 너는 나를 좋아했잖아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는 비록 싫다고 말해도 나는 너의 마음 알아 사랑한다 말하고 이랬다고 이랬다고 장모님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참 순수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가 우리 와이프의 할머니한테까지 간 거죠 남지인의 1981년도 노래가 있습니다 빈잔이라는 노래 여러분들 아시는 그게 80년대 노래예요 그대의 사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 이런 그 음입니다 그대여 나머지 서름은 나의 빈잔에 채워주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를 부르고 우리 와이프의 할머니도 비슷한 이유로 나를 반대했었거든요 친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세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착한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남진의 빈잔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이미 알고 갔지 그거는 우리 와누라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나는 노래 와이프는 노래를 좋아하지지 않아요 근데 남진인가 무슨 빈잔인가 뭔가 그 노래 되게 좋아하는 이렇게 진짜 버스 타고 가다가 그 얘기 듣고 내려서 바로 보니까 우리 와이프도 놀래더라고 오빠 그런 노래도 아느냐 어떻게 잘 부르냐 그래서 내가 아 트로트는 내가 원래 잘 부른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이 얘기를 5년 전에 처음 하니까 윤범기가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남짓 노래 부르는 게 마음이 순수한 거냐 이러면서 왜 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고 나서 급반성으로 들어가 내가 이때까지 장모님 할 사람한테 노래를 안 불러서 내가 결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생각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미애 학과장님만 신나게 웃고 계십니다 지금 알거든 뭔 소리인지 알거든 그래서 이거는요 이거는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보고 싶지 그 노래입니다 고추잠자리 고추잠자리 엄마야 나는 왜 이거 모릅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아빠야로 생각나십니다 이런 조용필의 시대였습니다 1980년대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 거기에서 삑살이 났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알았다 전두환의 시대가 끝나자 조용필의 시대도 끝납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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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이 거리를 불렀더니 그거를 올림픽 노래로 채택 안 해주고 정작 채택된 거는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의 코리아나라고 하는 이상한 애들이 와서 핸디 핸디 스탠 이거 하고 앉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노래가 킬리만자로의 표범으로 바뀌죠 외롭게 돌아다니는 킬리만자로의 그 다음에 허공 속에 묻힌 그 약속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게 그 두 노래가 다 뭐야 정권에 대한 원망이에요 왜 나를 갖다가 올림픽 메인 무대에 세워주지 않았느냐 개막식 응원가까지 코리아나를 데리고 왔잖아 투 댄 빅토리 나발인가 그거 데리고 왔잖아 그렇죠 갑자기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랐어요 왜 갑자기 코리아나라는 그룹이 어디서 나오나 저 그룹들이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 아시안게임 할 때까지 아시안게임 노래 아시죠 여러분 모이자 모이자 이게 노래였잖아요 김연자상이 부르는 거 그렇죠 이거 왜 이거 이거 블루투스 창법 모릅니까 이거 어 암모르파티 이거 모르세요 어 그러니까 블루투스 창법 있잖아요 이렇게 부르는 거 이렇게 길게 떨어져가지고 부르는 거 조용필의 1979년도 허참이 진행하던 1980년에 언론사 통폐합에 맨 처음 진행될 때에 10월 29일날 마지막 방송을 하는 동양방송에 신인 MC 허참이 진행하는 그때 80년에 신인 MC였어 그 사람이 신인 MC 허참이 진행하는 쇼쇼쇼 의 마지막 무대 조용필 군이 부릅니다 촛불 바라만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다오 바라만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다오 연약한 이 여인을 누가 누가 그게 뭐야 원래 드라마죠 촛불이라는 게 정윤희가 거기서 사상 최초로 백혈병으로 죽어 부잣집 딸인데 그때부터 부잣집 딸들은 다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아시겠죠 아니 부잣집에서 그렇게 좋은 음식 다 먹고 와 백혈병으로 저기 22살에 다 죽어요 무슨 정윤희가 22살에 죽고 나니까 그게 무슨 공식이 돼가지고 R.E.F.의 이별 공식이야 그걸 몰라요 이별 장면에서는 항상 비가 오지 열대 우림기우 속에 살고 있나 김밤 또 또 추억은 왜 늘 붙어 다녀 무슨 공식이야 그거 모르십니까 우점이 이렇게 다들 모범생들만 모이셔서 그래가지고 무슨 공식 R.E.F.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사귀었던 여학생하고 헤어지던 날 돌아올 때 레코드 가게에서 나오던 노래입니다 이별 장면에서는 항상 비가 오지 맑았습니다 공식이 아니더군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촛불은 누가 생각해도 tbc입니다 tbs예요 그다음에요 바람은요 언론 통폐합을 주장하는 신군부 세력입니다 5.18 광주민주화항쟁 같은 해에 일어났던 광주민주화항쟁은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고 철저하게 언론 보도를 통제했기 때문에 그날의 메인 탑뉴스는 5월 19일 날의 메인 탑뉴스는 뭐야 전라도 지역에 전화가 잘 안 터진다라는 거였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벌써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연못에 뛰어들었다 애들이 한가로운 5월 19일이었습니다 1980년에 보도 통폐합인데 tbc하고 불교방송하고 cbs만 전두환 신군부의 언포를 어기고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촬영을 하고 그날 뉴스에까지 내보냈습니다 광주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거를 잊지 않고 전두환이 1980년 10월 31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은 82년도에 히트친 노래지만 10월의 마지막 밤을 언론사 기자들이 모두 잊지 못하는 이유는 이용의 잊혀진 계절 때문이 아니고 이 언론사 통폐합이 실제로 진행됐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테레비로서는 tbc의 쇼쇼쇼에서 마지막 순서 조용필이 나와가지고 촛불을 불러서 연약한 이 여인이 뭐야 바람 불면 훅 꺼진다 즉 외압의 이 방송국들이 이렇게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노래했습니다 마지막에 12시를 마칠 때는 누가 했습니까 밤을 잊은 그대에게 황인용 DJ가 나고 나중에 아나운서가 되잖아 DJ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이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울먹거려가지고 아주 대단한 화제 유튜브에 보세요 다 있어요 백이성이 그때 살아서 다 기억해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때 살아서 기억했으면 내가 다섯 살 때 기억했단 말이야 그거를 말타임 소리 80년대 광주민주화항쟁은 서울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광주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언론사 보도 통제로 해서 어느 정도 서울 사람들에게 안 알려질 수 있었지만 신군부의 두려움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사건 바로 뭐예요 언론사 통폐합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까 그렇게 전부 다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죽는 동사란동 벌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그 다음날 아침부터 6시부터 뭐가 나와 이런 색깔의 가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라티비가 시작됩니다 소위 뭐야 그게 호문도의 뭡니까 언론과 채찍 정책입니다 그게 당근과 채찍 정책 언론사 통폐합으로 채찍을 휘둘렀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당근을 하나 주는 거예요 칼라티비 77년부터 칼라티비를 LG에서 해외로 수출하고 있었는데 7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마초도 태폐금지로 그 지금 장발 쪽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마당에 화려한 복장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칼라티비를 어떻게 방송으로 허가하느냐 77년도 9월 달에 이거를 금지합니다 불허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아시겠습니까 차질처리는 뭣도 모르고 대통령이 반대하면 나도 반대지 라고 앉아있고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색깔의 방송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색깔의 젊은 그대 잠 깨어오라 아 이런 것도 다 뭐야 칼라티비라고 생각하니까 이 바이크 이거의 껍데기를 뭐야 이거 빨간색으로 할 거 아니에요 윤범기가 주로 빨간색을 많이 입거든요 자유한국당도 아닌데 그렇지 않겠어요 빨간색을 많이 입는단 말이에요 그 빨간색이 만약에 칼라로 아니고 흑백으로 하는 거면 자가 뭐 더 빨간색을 입겠어요 박미애 학과장님처럼 입지 박미애 학과장님처럼 저렇게 시꺼멓게 입지 안 그렇습니까 시계도 시꺼멓고 옷도 시꺼멓고 머리도 시꺼멓고 마스크만 정확하게 흑백이잖아 그렇게 입지 여기 보세요 여기 조용필이 여기에 분홍색이 샷을 왜 입고 나옵니까 포인트 주려고 입고 나온 거 아니에요 칼라티비니까 입고 나오죠 촛불이죠 1983년입니다 조용필은 1950년대 초에 출생했기 때문에 1980년부터 돌아와요 부산항에나 촛불을 가지고 히트치기 시작했고 정확하게 킬리만저러의 표범에 히트친 게 88년도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보다 더 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단군이 그 우리나라를 개창하고 난 뒤에 약 4,300 몇 십 년 동안 이 사람보다 화려한 30대를 보내는 한반도 남성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세요 없어요 이 사람보다 더 화려하고 주목받는 30대 남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없다니까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한때 잠깐 반짝했던 김국진 잠깐 반짝했잖아 국진이 빵 나올 때 김국진 그 다음에 또 유재석 강호동 고정동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보고 싶지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이런 표정으로 불렀어요 우리나라의 중학생 고등학생 그 다음에 한 대학생들은 그때 당시 물어보면 전부 조용필 팬이에요 전부 우리 엄마가 조용필 팬이에요 이런 거는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냥 좋아하는 가수 조용필이야 뭐 딴 거 없어 그냥 조용필이에요 여기 82년 83년에 잠깐 잠깐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를 10월달에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래서 제 핸드폰 번호 끝자리가 1029입니다 10월 29일날 우리 와이프하고 내하고 사귀기로 한 날 그런데 10월의 마지막 밤은 저에게는 좀 슬픕니다 왜 슬프게요 그날 우리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이제 저 세상으로 가셨거든요 10월 31일날 그리고 혼수상태로 계시다가 11월 1일날 오전 11시 10분 정확하게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부산에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밤은 저에게는 우리 와이프하고 맥주를 기울인 날도 있겠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밤이기도 합니다 여기는요 아까 제가 깠던 사람 있잖아 그 아버지 여기 이분이 뭐를 불렀는지 잘 모르시겠다는 여자분들은 이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하는 거 사랑을 쓰다가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자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이거 여러분 정말 순수한 노래였을까 순수한 노래였을까요 모나미의 광고 송이었습니다 거의 모나미의 완전히 엄청난 로비에 의하여 파이로드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러면 연필과 지우개가 동시에 매출이 늘잖아요 그죠 볼펜의 매출이 늘까요 펜의 매출이 늘까요 파이로드를 잘 생각해 파이로드라는 제품 아시죠 파이로드가 주로 잉크 펜 볼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나미는요 모나미 볼펜이 있긴 있지 성경의 기적 백오십 두 마리 일오 이 해갖고 나오는 게 있지 그럼 이클립스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모나미 볼펜은 있으나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전부 연필하고 그죠 지우개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저 노래 때문에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그죠 김수철은 조금 있다가 나올 겁니다 이용 그래서 자기 노래대로 간다고 치면 나는 바람 바람이 일여 오기 때문에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이게 사회를 하는데 시커먼스 보십시오 맨날 망했다 망했다 하다가 진짜 그 사람들 다 망했잖아요 자기 사업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저 뒤에 앉아있어서 제가 말하기가 참 그러는데요 저는 윤범기와 이동학이 장가를 가기 위해서는 자기 책 이름인 결혼불능세대의 이름을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거 진짜입니다 큰일입니다 지금 저 결혼불능세대의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 중에 한 6, 7명이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이런 걸 그렇게 결혼불능세대 이래가 나 참 왜 못 가느냐 책 이름부터 바꿔라 내가 메가 히트 가요 라는 게 무엇이냐 지난번에 했던 거 그대로 나오죠 오늘날 정치계 학계 언론계 주류교체 바람이 붑니다 미국 영국의 대중예술은 예술이라 그러고 1980년대 미국의 대중예술은 뭐예요 마이클 잭슨이잖아 뭘 따져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마이클 잭슨 영국의 대중문화 뭐 있어요 1980년대가 무슨 비틀즈입니까 조지 마이클이지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몰라 웨이크 미어 비포 유 고고를 몰라요 네가 가기 전에 반드시 나를 깨우고 가는 그거 몰라요 어 예 방송국에 종사하시는 우리 이상인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예 원래 늦게 들어오면 이렇게 구체적 자기소개가 전세계 방송으로 나갑니다 예 전에 한수연 구독자님도 비슷한 경우를 한번 겪으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그 그다음에 어디에 우리 룩 메가 히트 우리 대중 예술은 딴 딸합니까 마이클 잭슨은 딴 딸 아이가 어 뭐다나는 딴 딸 아니에요 뭐다나 이래가 또 누군지 모른다 마돈나 딴 딸 아니에요 어 여자들은 그 소녀들은 그 소녀들은 즐기기만을 원해요 라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 누가 신디로퍼 잖아요 She just have more fun 그죠 어 그 그런 사람들은 그럼 딴 딸 아닙니까 그 뮤직비디오 보십시오 어 그럼 내가 하는 말이 그때 우리나라에 여기 뭐 있었나 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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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더 가사 내용이 깊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뭘 가르쳐 드렸나요 뭐 전문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듣고 여러분 다 놀라셨죠 야 그게 뭐 단순히 바람맞은 여자 노래인줄 알아디만 그죠 어 그렇게 슬픈 사연이 있을 줄이야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그 붙잡혀가면서 자기 마누라한테 마누라가 막 울고 불고 이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당연히 걱정 수준이겠어 거의 기절이지 지금 그니까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야 별일 아닐 거야 여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언제 오실 거냐고 이렇게 내가 첫눈이 내리기 전에는 꼭 올 거야 어 그죠 어 근데 그 두 부부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일 줄이야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한수연 님하고요 우리 박혜미 학과장님이 엄청 궁금해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에 어디서도 못 듣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리 블로그나 뭘 찾아도 볼 수가 없어 두 사람 표정이 지금 그래 뭐지 뭐지 어떡해 뭐지 그래서 내가 더욱더 그 감정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 이게 1강이 유튜브에 공개되기 전에 도전히 알 수가 없어 자기네들이 그런 자기네들이 그래서 메가히트 가요 하나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가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씩 나오는 이 가요 시장에 그쵸 이 가요 시장에 어떻게 이렇게 대중가요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다 왜 국민들이 선택하니까요 개개인의 취향이잖아 나는 트로트 가요가 좋더라고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어떻게 되노 나는 저기 뭐야 그 칠공 팔공 세대 그 노래가 참 좋더라고 나이가 칠십 세 팔십 세가 아니고 그러니까 칠십 년대 팔십 년대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아니야 나는 구십 년대 노래가 좋아 이건 자기 취향이거든요 유튜브 카세트 테이프를 사도 내 돈 주고 삽니다 그쵸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자본주의적인 문화 요소예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앨범 자켓을 찍어야 판매고를 더 올릴 수 있을까 백의성 강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강의를 하고 어떤 노래 어떤 부분을 불러서 내가 해야 유튜브를 좀 더 많이 보고 사람들이 광고도 스킵하지 않고 끝까지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단순한 구독자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멤버십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무슨 사회주의에서 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가끔은 김연자 이런 흉내도 좀 내주고 이래야 사람들이 와 박수도 치고 그럴 거 아니야 저 강사 되게 웃긴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이 옆에 이선이도 보세요 평소에 이런 표정을 짓겠어요 이 사람이 아니겠죠 이선이가 평소에 이런 표정을 짓는 거야 요거 어느 그 앨범의 그거냐면 영 책갈피에 꽂아둔 이 노래 몰라요 영 은행 이쁜 퇴색해도 영 못 견디게 보고 싶은 영 땅꺼미 등에 지고 창가에 앉아 그 노래입니다 풀꽃 반지 끼워주며 속삭인 그 말 이거 할 때 딱 영 분위기 뭔가 영 젊은 사람인지 이게 무슨 이소영의 영인지 그렇죠 모르게 하는 거 이때 어때요 여고생들은 이 노래만 듣고 살았어요 여고생들 여중생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여중여고에서 이것도 이제 박정희 군사정권 전두환 군사정권의 아주 희한하고 치졸한 작품이죠 남학생 여학생 따로 분리해 놓는 거 남녀 공학은 안 된다 남녀 칠세 부동산 조선 왕조가 그런 게 어디에 있노 아니 여러분들 지금 남녀 칠세 부동산 가면 해볼까요 이쪽에 다 남자와 이쪽에 다 여자 입고 이렇게 하면 해볼까 윤봉기가 사진 찍으면 전부 다 이럴 거야 미친 거 아냐 이거 이럴 거야 보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굽니까 아주 우연히 만나 슬픔만 안겨준 사람 내 마음속에 작은 초 이 밤을 이 밤을 다시 한 번 당신과 보내 이때는 최수종 누나하고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최수종 이 누나하고 결혼했잖아 사장님 모르십니까 예 굉장히 열심히 공부만 하신 모양이네요 최수종 누나하고 결혼한 걸 몰라요 자본주의적인 사회문화 요소다 팔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준비하던 팔년이 같이 갑니다 아세요 선생님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20년과 무슨 20년이 같이 간다고 엄혹한 군사독재와 반민주 독재가 되는 게 20년이 가고요 동시에 간 게 뭡니까 수출 경제 건설 뭐 이런 각종 개발의 20년이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위에 거를 강조하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좌빨 밑에 거를 강조하면요 보수 우파 그런데 서로가 서로 뭐야 여기는 이쪽이 절대 없었다고 얘기하고 이쪽은요 여기는 자유 태평성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 갈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라는 게 등장하는 거야 기록만 보고 얘기하자 그렇게 기록만 보고 만약 얘기하잖아요 그럼 영조도 굉장히 현명한 임금이다 개자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철종도 굉장히 현명한 임금이에요 기록만 보고 얘기할 것 같으면 바보 천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일제강점기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들어와서 연합해서 그냥 통치했을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기록만 보고 얘기하자는 그런 미친놈의 역사학자들은 앞에 갖다 대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언론기관 통폐합은 또 나오죠 하도 그거에서 여기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추면 정주영 보입니까 우와 이게 뭐야 소위 바덴바덴의 기적 바덴바덴이 뭐예요 바덴바덴 바덴바덴 프리드리 히 대왕이 프리드리 히 대왕이 피부가 하도 안 좋아가지고 바이마르 저 저 뭐야 저 프로이센에 그 좋아 안 좋아가지고 뮌헨 밑에다가 목욕탕과 온천 이렇게 한 게 바덴바덴입니다 바덴바덴 그래서 뭐야 우리로 치면 뭐예요 온양 온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게 바덴바덴 그래가지고 목욕탕 및 휴양지 그래서 나온 말이면 그걸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수도인 뮌헨이나 베를린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바덴바덴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리조트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아시겠습니까 리조트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다 휴양지가 아시겠습니까 리조트 그래서 이제 뭐예요 여기에 우와 왜 이때 마치 뭐가 뭘로 착각을 했나 사람들이 한일전에서 이겼다 일본의 나고야 하고 이게 붙어가지고 이겼다 일본을 이겼다 뭐 이런 게 많았죠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져요 팔십이 년 구월 십사일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세계 야구선수권대회 이때 안 태어나셨던 분들 꽤 계시네 여기에 나는 이거 기억나는데 한대화 선수의 스리런 홈런 9회 말이 분명히 시작할 때는 2대0이었어 선발 투수는 누구 선동열 네 선동열 준결승에서의 선발 투수는 최동원이었는데 최동원이 아주 잘 던졌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결승전에서 일본하고 만난다고 많이 그래서 저렇게 잘 던지는 최동원을 막 결승전에 던지게 할까 아이가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었어요 결승전에 나왔던 선수가 바로 누구 선동열이었어 근데 9회까지 완투로 했는데 2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9회 말에 딱 나섰는데 어떻게 돼요 거짓말같이 5대2로 뒤집습니다 누구 이 김재박 선수의 이 개구리 번트 몸을 날려갖고 이렇게 그게 원래는 야구 규정상 세이프티 라인 아웃입니다 아웃인데 완전히 그거죠 홈 어드벤티지를 적용한 거죠 심판이 잠실 야구장을 올림픽 때문에 처음 지었는데 저때의 역전승으로 저때의 역전승으로 어떻게 돼요 일본의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감독이자 일본 국가대표 감독을 지냈던 하라 다스노리가 그때 3루수였어요 그 3루수인데 어떻게 되냐 2만수가 쳤는데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3루수가 뒤로 알까봤죠 결정적인 실체 뒤로 알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대2로 뒤집습니다 저때 이긴 것이 뭐 오늘날까지 프로야구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때 이긴 것이 어떻게 되냐 전두환 정권에게 엄청난 정당성을 줬어요 박정희의 유신 정권의 정당성을 준 게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사치분교 학생들이 전국소년체전에서 어떻게 되냐 결승전에서 4명이 뛰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그런데 8점 차로밖에 안 졌다 우리 박혜미 학과장님하고 한수연 구독자님이 아주 지금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그게 뭐 오지 이러고 계십니다 그런 감정을 제가 유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있어서 이쪽을 바라보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여기 있다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왜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보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사악하죠 아주 대단히 그런 걸 활용하는 백의성 강사의 모습이 이런 광주민주화 항쟁할 때 여기 뭐 있어요 전라남도 체육대회 전국체전 전남 예선대회 선수단 환영하는 게 있잖아 여기에 이때 최초의 국민 시위대회 최초의 사격이 있기 직전에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노래가 뭐예요 잘 있어요 잘 가세요 이거였죠 그 한마디였었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인사만 했었네 실제 그 노래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위대회가 이제 철수하는 철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진학군을 보면서 공수특전단을 보면서 불렀던 노래가 그 노래였는데 그 끝나자마자 총알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영화에서 그 노래 부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친구라고요 이현 지금 한수영 구독자님하고 박혜미 학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이현이 누군데 무슨 소리고 이게 도대체 이제 한수영 구독자님은 해탈한 표정으로 계십니다 전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자꾸 일하면 다음 시간에 안 올 거예요 1980년대 빅이벤트 이산가족 찾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30년 세월 눈물 맺힌 30년 세월 1950년에 대부분 다 헤어졌으니까 30년 세월 맞잖아요 1982년대 KBS 사장 이원홍의 기가 막힌 정권 충성 전략입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섬마을 선생님의 히트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68년도에 분명히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을 금지곡을 때렸는데 박정희 정권이 다시금 소년체전에서 사치분교가 히트를 치 그 인기를 끌자 이게 섬마을 선생님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부활했다 부활해가지고 전국적인 히트를 치고 결국에는 섬 개구리 만세 개구리라는 이름이 왜 지어졌다고? 폴짝 뛴다고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국제시장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보도에 목을 놓아 내 주변에 금순이가 아무도 없어 금순이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굿새어라 금순아잖아요 노래가 바람찬 흥남보도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이 제목이 눈보라가 휘날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유튜브 검색어 한번 쳐보세요 굿새어라 금순아 쳐도요 영광 검색어가 눈보라가 휘날리는 뭐 이런 거 나와요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검색해 보는 거야 그리고 요새 노래인 줄 아는 애들은 뭔데 마치 이거는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뭐야 서울로 간다는 소를 한창 하고 있으니까 춘원 이강수가 지었다 그랬죠 그거를 한창 하고 있으니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정답 내가 교육 상담할 때야 그 상담하는 오빠야는 대본에 알아듣고 감동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분당구 서현동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만 뭐라고 2학생만 뭐라고 한다 했어요 런닝맨의 이광수로 이해한다고 했잖아 그 키 큰 애 있잖아요 약간 조금 뭔가 이렇게 나사 하나 빠진 컨셉으로 나온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성격이 그런 게 아니고 방송 컨셉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나와요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게 그냥 왜 이승철이 예전에 2000 몇 년도입니까 2006년도인가요 그때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이 노래를 갖고 히트 치니까 그 요고생들이 그랬다죠 신인 가수 힘내세요 라고 얘기 뭐랬다더라 우리 문희준 오빠보다는 노래를 못하시지만 힘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승철이 문희준 보고 조인트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새끼가 이러면서 문희준이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랬대잖아요 전국에 또 에이치 오티 팬들 난리나지 마세요 에이치 오티 팬이라는 게 이제 좀 많이 없어졌겠죠 문희준이 그 뭐 크레용 팝인가 걔하고 결혼하면서 좀 많이 이제 없어진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결혼한 거 몰라요 둘이 결혼한 거 크레용 팝하고 결혼했잖아 그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점핑 점핑 하는 애하고 결혼했어요 오토바이 헬멧 쓰고 나오는 애 있잖아 점핑 점핑 하는 애 걔하고 결혼했어 누가 있어 그래갖고 그룹이 깨졌잖아요 어 그래 이제 하나님께 잃어버린 30년의 서른도가 이때 나왔습니다 이때는 장발족이었죠 서른도는 항상 관객석에 KBS 공개해 올 방청석에 딱 앉아 있다가 누가 상복만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카메라가 싹 돌아가는 거야 눈물 맺힌 삼십시오 조금 앉아 있다 다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분은 웃지만은 서른도 씨는 그때 자기가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 부를수록 좋은 일이라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목이 터져라고 불렀대요 정말 그래갖고 한 서른 몇 번을 하루에 부르니까요 KBS PD가 와서 물 한 병을 주더래요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 정도였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게 곽순옥 씨가 오리지널이야 패티김의 오리지널이야 어쨌든 간에 패티김의 부른 버전이 되게 유명해요 삼전한 몸매에 빛나는 눈 정말 여기도 이게 오달수 씨가 뒤에 이렇게 꽃뿐이네 국제시장의 꽃뿐이네 자기 아버지가 부산에 가면 국제시장이라는 데가 있고 꽃뿐이네라고 이름을 지어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시면 106세가 됐을 것이므로 이제는 자연사하지 않으셨겠는가 그래서 왜 서울에 가서 이래 있는데 부산에서 아버지가 연락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부산예? 내가 이때까지 부산에 있다 왔는데 이러면서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닌 것 같네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일부를 마친 일부 마지막에 왔습니다 플라자 합의 백이성 강사의 강의에 대중가요만 갖고 얘기하겠나 얘기했습니다 플라자 합의 혹시 이거 아시는 분 플라자 컴퍼런 커미티 플라자 커미티 아시는 분 이게 왜 내가 아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냐면 아는 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의외로 이게 교육이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교육이 잘 안 됩니다 한국 대기업의 전성 시대입니다 이때가 플라자 합의 시대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시대입니다 약 10년 동안에 완전 전설의 대호황기 대학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회사에 없었습니다 프린터라는 게 즉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야근이 없다는 얘기를 야근이 없습니다 환상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때 플라자 합의하기 전에 50년대부터 사람들의 휴일을 상징하는 요일이 언제예요 휴일 토요일이죠 일요일은 어차피 놀아 일요일이 놀지 않는 정권은 없었어요 일요일은 어차피 놀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 많이 나오게 오기 위해서 주일이 썬데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토요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아주 미개한 사회라고 하는 거지 토요일도 월요일과 금요일 같이 합니다 그냥 일요일 하루 쉬고 다시 나옵니다 토요일에 근데 1956년도 작품 자유부인 영화에서 전영록 자기 엄마 백설희 씨가 노래를 부르는 게 있습니다 자유부인 부인들의 그 연합 무슨 모임이 있거든 거기에서 토요일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토요일은 그대와 함께 하는 노래가 있어요 둘이서 즐겨보는 행복한 날이란다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백설희의 그대와 둘이서 미소를 단어 전혀 모르시는 눈치를 56년도 노래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너와 나의 토요일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다음 토요일이 뭘까요 우리 아버지가 했던 고도 레스토랑에서 토요일마다 김세환이 와가지고 이벤트로 불렀던 노래 긴 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그 다음이 뭐야 토요일 밤에 그렇죠 토요일 밤 토요일 밤 이렇게 하나죠 그러니까 토요일이 다 그런 토요일 밤에라 그러잖아요 토요일 낮에가 없죠 그럼 이게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잠깐은 근무한다라는 얘기예요 주 5일째 근무라는 게 맨날 그런 것 같아도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토요일에 나갔어요 요즘은 토요일에 나오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 직장은 토요일에 나가요 그럼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이런 댓글도 달리겠네 눈물 두 개 이렇게 있고 서럽다 이거지 대표적으로 토요일에도 근무를 시키는 테란노 대학이라든지 서울의 소리 방송국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아주 서 국장님이 불만이 아주 많으십니다 내가 왜 토요일에 나와야 하는가 토요일 우리 초신 기자님께서 항상 이 사람아 이런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요일에 오후 오후에는 근무 안 하고 오전 네 시간만 근무하게 만든 세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세계무역과 경제 불균형을 바로잡자는 명분으로 85년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라는 호텔에서 개최한 회의입니다 당시 경제 선진 5개국 미국 일본 이때는 뭐야 G7이 아니고 뭐야 G5라고 미국 일본 영국 서독 프랑스 5개 나라 이때 뭐야 통일전이니까 서독이잖아 벌써 서독 웨스턴 저머니이잖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다 모였어 미국의 달러 가치를 내려요 달러 가치를 내려 그리고 어떻게 N화와 마르크 가치를 높여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N화 강세 마르크와 강세라는 게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요청에 의한 겁니까 누구의 요청 프랑스와 영국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이게 미국을 압박해가지고 파운드화와 프랑화가 국제적으로 가치가 점점 없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그 영국과 프랑스를 공동 대리하고 있던 국제사회에서 대리하고 있던 미국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누구 로널드 레이건 그렇죠 그 다음에 재무부 장관 누구예요 나중에 국무장관도 하고 UN 안보리 이사회 의장도 했던 사람 뭐야 제임스 베이커 미국의 제임스 베이커 그 다음에 서독에 하고 일본의 이때 수상과 둘 다 수상이지 그러니까 서독에 수상 누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독교 민주연합의 누구예요 헬무트 콜입니다 이 사람이 헬무트 콜 그 다음에 일본은요 나카손의 야스티로 그 다음 영국의 수상이 누굽니까 그러고 보니까 다 수상이네 영국 수상이 누굽니까 대처 마그리트 뭐예요 대처 그러면 또 재미동포들이 뭐라 한다 세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그리트 세지 왜냐하면 TH거든 세처 제 수업에 사상 처음으로 들어오신 우리 박혜미 학과장님이 웃음을 그치지 못하고 계십니다 백이성 학과장 백이성 학과장 말은 많이 들어본 걸로 저도 생각됩니다만 이따위 사람인 줄 몰랐다라는 거죠 저 인간 되게 웃기는 인간이래요 조금 이따가 제가 신경질 내기 시작하면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드시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이분들은 이미 신경질에 마사지가 다 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미 다 막 인생이 그려려니 저 인간 또 신경질 내려니 뭐 이라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로 무역수지 적자에 허덕이던 미국이 프랑스의 대통령 누구 프랑스와 미테랑이라고 하는 대통령 일본과 독일을 압박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이게 그러면 일본의 가치가 올라가고 서독 마르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은 수출을 10 정도 만약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6밖에 못하는 거예요 맞죠 6밖에 못한다 소위 뻗어나가는 국력에다 제동을 빡 건 거죠 미국이 그러면 미국이 미국이 이 사회에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미국이 있는데 여기 일본하고 서독이라고 하는 서자 씁시다 일본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럼 이 두 개의 파이가 지금 이만큼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미국이 이 밑에서 이렇게 막 견제를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 줄어든 이 지분을 이게 무슨 지분이겠어요 이거 무슨 지분이겠어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전자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전자 전기전자제조업 전기 전자 기계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적인 SOC 이 세 개를 어떻게 가냐 이 기계의 핵심이 뭡니까 교통수단이에요 교통수단의 핵심이 뭘까요 선박입니다 그 다음이 자동차예요 자동차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뭐가 크기 시작합니까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 삼성조선 대한항공 이런 게자들이 막 크기 시작해요 효성전자 심지어 롯데까지 롯데전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때부터 크기 시작한다고 그때 뭐냐 너 투자를 하고 재투자를 하고 막 이런 거를 한국이 여기에 선정이 되고 뭐냐 이때 이게 그 유명한 그 유명한 소위 이게 무슨 그거예요 플라자 합이 소위 삼저 오일 기름값 그 다음에 금리 은행 금리 중앙은행 금리 그 다음에 원화가치가 떨어져서 원화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출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지금 광화문 태극기 부대들이 하는 얘기 뭐야 전두환 때가 훨씬 살기 좋았다고 하는 근거예요 이게 이게 근거라고 소위 이거 해갖고 85년대 13년만에 우리나라에 터진 사태가 뭡니까 IMF죠 역사상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전자제조업 전자제조업 하나 앞에 하나 앞에가 뭐예요 가발 여러분들 운동화 맞죠 그거 아니에요 가발하고 운동화 가발하고 운동화 갈 때는 우리나라에 공대를 누가 갔습니까 이거 만드는데 공대를 왜 갑니까 소위 이때는 뭐가 대유행을 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얼굴은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정말로 나는 반했네 이게 누구 노래입니까 남짓노래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죠 이거를 누가 가장 좋아했다고 구로공단의 아가씨들 이 노래를 왜 좋아했겠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야 여러분 남진은 구로공단에 가서 70년대에 노래 부르면 어떤 가수보다 내가 최고의 인기를 끈다라고 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내나가면 그날 구로공단 전체가 다 휴업이야 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그러니까 노래를 발표할 때 가사 내용도 그렇고 전부 다 뭐야 그쪽의 취향에 맞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거기가 집중적으로 내 걸 사주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국민건전가요 만드는 애가 시장조사하고 만들겠어요 김정은의 눈치 보고 만들겠어요 김정은의 눈치 보고 만들겠지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시장조사라고 만들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반갑습니다가 무슨 시장조사를 해요 그게 북한의 대중가요 그거 두 개밖에 더 있나 나머지는 뭐 공부합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미래로 함께 세계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혁명합시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제목을 안 하냐고 유튜브에 나와요 횃불 TV 이러고 있어요 대도 안 하게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이제는 이게 단순한 삼사 년 정도 배워 갖고 할 수 있는 공업이 아니야 이제는 이게 여기에 뭐야 대학교에 전문 교육이 생겨야 돼 이때부터 전국의 대학에 다 뭐가 생깁니까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 섬유공학과 어 아시겠죠 어 팔십 년대 말부터 생긴 거는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를 어떻게 일 년 배워 갖고 그야 자 뭐 길드 체제로 그렇게 합니까 어 길드 체제를 극복하라고 공대를 만들어 놨더니 공대 교수가 지그 연구실을 갖다가 길드로 만들고 자빠졌어 그래 이게 뭐야 SOC 요런 것들은 전부 다 대학교에서 이게 소위 말하는 공대의 폭발적 성장이에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게 뭐야 여기에 케인지언이 주도하던 세상 그 다음에 여기 한계에 봉착했다 신자유주의가 주도한다 케인지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존 메이나드 케인지언 경제대공학을 극복하는 방법 뭐야 테네시강 그 TVA 테네시강 저기 뭐야 그 계곡에다가 댐을 건설해 가지고 거기 물을 막아라 그래가 주기적으로 어떻게 돼 부수고 다시 지어라 그리고 그 짓는 사람 뭐 관리하는 사람 무슨 사람 다 세력 인력을 뽑아 갖고 그때마다 뭐야 월급을 주라고 어 돈도 소비를 더 진작시키고 싶으면 주급을 주라고 이제 미국에서 왜 주급 주는지 아시겠죠 많이 쓰라고 그래요 저축하지 말고 많이 쓰라고 제발 자꾸자꾸 밥 사먹고 다 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깥에 요리가 이 뭐야 뭐 이 비스트로 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어떻게든 규모의 문제지 시간이 너무 느리다 그러니까 천구백칠십오 년부터 나왔던 게 뭡니까 패스트푸드라는 거예요 그래 빨리빨리 나오면 니들이 돈 많이 쓰겠냐 이 말이죠 이쪽에 소위 케인지언적 사고방식입니다 맥도날드라든지 케이애프씨라든지 버거킹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예 거의 전부 다 그래요 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만드는다 이 한계에 봉착한다 그 다음이 뭘까요 신자유주의가 생기지 왜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수요를 많이 창출해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 갖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인건비를 줄이라고 이제 그게 뭡니까 시카고 대학교에 케인지언의 후세대를 잇는 사람 시카고 대학교라는 게 록펠러가 세운 학교인데 처음부터 톨스타인 분대 베블렌이라는 경제학자를 채용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록펠러가 경제학에 있어서는 우리 대학이 세계 최고인 걸로 만들어놓게 돼서 진짜 세계 최고가 됐어요 그런데 케인즈는 시카고에 안 왔어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들은 그때부터 케인즈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되게 반대했었습니다 일부러 그러다 보니까 194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밀턴 프레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카고 학파를 이끕니다 경제학과에 그게 뭐냐 통화주의자예요 소위 경제학의 요거를 가져온 거야 기름값 금리 그 나라 화폐의 가치 이거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학파가 전부 다 휩쓸게 됩니다 전세계를 80년대 3조 효과 비교 저유가 저금리 저원화 한국의 원화가 낮아진다고 그래서 기업 가격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일본 차를 타지 않고 이제 뭐야 그때 1985년도 최초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차가 뭐예요 포니 아니에요 포니 그 다음에 만들어낸 거 잘 팔리니까 새로운 모델도 만들죠 스텔라 그 다음에 대우자동차 대우자동차는 광고가 90%입니다 자동차를 자체 개발하지 않습니다 대우는 소위 말해 좀 조립품들이 많아요 대우자동차는 르망 잘 생각해보세요 르망 로얄 프린스 그 다음에 뭐야 90년대 우리나라를 확 휩쓸었던 대우자동차 열풍의 주인공 피코 다마스 그렇죠 이런 것들 잘 생각해보세요 기아 자동차가 차라리 독창적인 모델이 있죠 봉고 여러분 그렇죠 봉고 기아의 봉고 뭐냐 그러니까 뭐냐 전 세계 통화 정책 완화 감소 가격 경쟁력 감소 기업 이자 부담 경감 투자 여력 확대 저금리가 되니까 가계 대출이 증가한다 뭐 내수에 진작이야 이때부터 성장한 거 뭐 가계 대출이 증가하잖아요 성장한 거 뭡니까 빚 내서 사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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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뭐야 플라자 합의 때의 상황이에요 이게 아직까지 오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세월이 몇 년이 지나서 35년이 지나서 35년이 기업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 여력을 확대한다 이때 레이건이 어느 당 공화당이죠 미국에 공화당은 원래부터 뭐예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으로 투자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투자만 활성화하면 되는 거지가 보통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입니다 지금 트럼프 보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냐 기업의 저유가 기능값이 낮아진다 그런데 어떻게 돼 2015년 2016년 불황에는 정확하게 반대 형상이 벌어집니다 가계 소득 감소하지요 내수가 절벽이 돼 가계 부채가 확대되니까 가계 부담이 돼 왜 빌려줄 때는 막 빌려주다가 이제 상환할 시간이 됐어요 국가 간에도 빚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일 수밖에 없죠 그죠 뭐부터 보통 줄입니까 인문학하고 문학부터 줄이죠 문화사업 이런 것부터 줄이잖아요 왜 꼭 안 써도 되는 돈이니까요 한 집안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뭐부터 끊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끊어요 보험 끊죠 보험 넣다가 이제 안 넣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우유 다 끊죠 그 다음에 과외 선생들 다 안 오게 하죠 그죠 한 집안의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험하고 이런 거는 꼭 들어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지만 생명보험 이런 거 이렇게 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경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내수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플라자 합의까지 일부를 해보았습니다 쉬운 얘기도 있고 어려운 얘기도 있었죠 조용필가 1980년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로 읽는 세계사로 들어갑니다 80년대 전 세계의 역사가 여러분들 앞에 노래로 한국의 대중가요 미국의 대중가요로 펼쳐지는 모습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5분 쉬었다가 1부 마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2부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이성 학과장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다음 주에 뵙고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삼백초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